말하고 싶은 1분 스페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스쿨 스페인어 강사 예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런 표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친구랑 이제 막 길을 가는데 저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남자 진짜 잘생겼다. 내 스타일이다. 그랬더니 친구가 야, 가가지고 전화번호 한번 물어봐. 라고 하네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까?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아니요. 부끄러워. 창피해. 라고 보통 말을 하겠죠. 창피해.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스페인어로 Me da vergüenza. Me da vergüenza. 라고 하시면 돼요. Me는 나에게 라는 뜻이고요. 다, 요 녀석은 주다예요. 어? 나에게 준대요. 뭐를요? vergüenza. 요게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나에게 부끄러움을 준다. 고로 우리 스페인어에서는 음, 나 창피해. 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표현. 창피해. Me da vergüenza. Me da vergüenza.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Muy bien. 잘 하셨습니다. 저랑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거죠, 여러분. Ciao. Ciao. 안녕하십니까